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칙을 어긴 인천시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강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에서 8시 20분까지 강화군 선언면 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일행 중 1명이 나가고 다른 일행 1명이 동석해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위 테이블만 나누었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